조영수 작곡가가 빈예서에게 한 표를 당부했다. 빈예서 1위하면 1억 주겠다. 장미노 마스터는 왜 반대하시나요? 미스트로 삼는 현재 압도적인 시청률로 4주 연속 목요일 전 채널 1위이자 주간 예능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이자 오디션 끝판왕답게 내외 참가자들의 레전드 무대가 쏟아지며 전율과 환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 1주차 집계 결과 1위 러블리 트로트 퀸 오유진, 2위 감성천재 빈예서, 3위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연, 4위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5위 첫눈 보이스 정서주, 6위 미소천사 이수연, 7위 현역부의 자존심 풍금이 top7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참가자 빈예서의 무대가 현재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예서의 팬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예서 팬들은 빈예서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빈예서가 무대를 완성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 한편 빈예서를 향한 한 표를 촉구하는 특별한 팬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작곡가 조영수입니다. 이에 조영수 작곡가는 여러 차례 빈예서에게 투표를 했고 친지들에게도 빈예서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조영수 작곡가는 빈예서가 1위를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장민호 사부는 조영수 작곡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는 빈예서가 재능이 많고 팬층도 넓지만 빈예서는 아직 11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빈예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영수 작곡가님은 항상 빈예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빈예서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